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키며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분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십니다 긴 머리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머릿결의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작가님 모시고 핵개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존 전략을 한번 배워보는 고급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K방송에서 강의하러 나오셔가지고 20년도 11월쯤에 나오셨더라고요 3년이 그냥 한 번에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또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워낙 우리 삶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너무 많이 기억하시는 경우도 있고 잊고 싶으셔가지고 아예 지우신 경우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있었던 일 잊어버리고 저한테는 좀 그때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안 해봤던 걸 많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QR코드로 국밥집도 가보고 다 했으니까 다 찍고 다니고 어디 못 가고 모이면 안 되고 덕분에 지금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뀌는 접객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귀찮아 손살을 치시는 분들이 3년 동안 혹독하게 써보신 다음에 그렇죠 오는 곳마다 키오스크도 많고 그렇죠 다 늘어나고 다 잘하고 계신 중에 그러니까 또 하시는 키오스크 업체는 또 갑자기 대박 터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고전에 방송에서 뵀을 때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이걸로 본 현재와 미래의 사회상에 대해서 그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라는 말이 그때만 해도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위주로 사회가 거의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온 지가 이제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2010년도 쯤에 좀 큰 데이터가 온다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사이 AI도 오고 맞아 더 많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의 효용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많이 쓴 단어가 되었죠 그때만 해도 진짜 AI가 그렇게까지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AI는 뭐 그냥 인공지능 밥솥이나 뭐 이런 거 정도 진짜 순식간에 변하네 그리고 또 앞에 제가 작가님은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신을 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건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보고 하니 그걸 캐내는 거는 광부구나 그런 마이너가 되는 것이고 대상이 철광석이나 우라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거를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의해 본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낯설어 하시다가 이걸 십몇 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흥미로운 직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밀어붙여서 인정받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이훈재 베스트셀러 축하드립니다 뿌듯하시겠네요 이게 네 번째 책인데 그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번에는 작가라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명칭도 이제 좀 더 섬세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속도가 빨라요 금방 퍼져나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천천히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사회 변동이 빨라지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좀 들리면 금방 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해버리고 하니까 우리 방송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고 우리가 예전에도 핵가족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 내용이 핵개인의 시대 이거잖아요 핵개인은 무의미가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함께 살아도 내 삶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분들 이런 경우죠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의 자존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핵개인이에요 딱 들으니까 한 번에 와닿네 맞아 요즘에 진짜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할 일하고 거의 이제 돈 터치시고 서로 이제 연대하는데 그게 연좌되지는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내 삶이 다 선점되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면 핵개인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함께 잘 살고 있어도 각자가 본인의 생각을 좀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명료하게 생각해가지고 결정하면 핵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새로운 개념이긴 하겠다 나 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살듯이 다른 느낌이 그렇죠 맨날 이제 얘기했던 게 엄마한테 혼나요 맞아요 안 돼 지금 들어가면 혼나요 이런 거 그렇죠 선생님께 혼나요 그런데 이제 회사 가면 부장님께 혼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다음에 눈치를 보고 그분들이 어떤 판정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무도 안 혼낸다 그렇지 늦게 들어가도 그런 거 터치 받으면 핵개인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살아도 그분이 본인의 삶을 잘 관리하면 그때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의 의사결정이 좀 모호하거나 혹은 주관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했던 실수가 너무 많으면 관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핵개인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개인주의네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울 수 있는 게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성향 내지는 그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개인주의는 좀 쌀쌀 맞고 그다음에 함께 가면 좀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뉘앙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꽤 오래된 신문기사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개인주의라 큰일이다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의사결정하는 게 왜 큰일이지? 그랬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연대가 굉장히 소중했고 공동첸데 우리는 그렇죠 함께 가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고 개인주의다 그러면 좋은 거다 건강한 건 얘기하니까 그만큼 사회가 바뀐 것도 무시 못합니다 다행입니다 전 옛날부터 개인주의였는데 이제 좀 사회가 포장해주네요 이미 핵개인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쩐지 난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러고 두드러워줬던 기억이 있네요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런 건데 재밌는 건 제가 책을 낸 다음에 한 달 좀 지났는데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제 얘기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거 뭐였냐면 제가 잘못된 방향이 아니었군요 나랑 똑같은 얘기했네요 다른 분들께 저한테 맞뜻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알고 볼 때는 제가 먼저 산 거였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서간 거네 시대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위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럼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사회의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거지 지금 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김성숙님 문자 보이시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말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하셨는데 과찬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되게 말투가 이렇게 또 우리 목소리로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라디오에 좀 매력이 있죠 굉장히 핵게인적이시네요 또 강흥천님이 또 목소리가 신해철 형님하고 엄청 비슷하세요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얇긴 한데 신해철 형님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본인의 주관을 뚜렷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까지 될까요 근데 또 헤어스타일까지 또 락커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슷할 수 있으려나요 네 우리 혹시 이제 안보 보내고 우리 고릴라 보내 주시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쌤께서 머리가 좀 장발이십니다 길어가지고 딱 묶고 계셔가지고 개성이 강하셔서 그리고 또 어이구 이거 뭐야 임춘명님께서 송기령님 존경합니다 아 설마요 제가 존경합니다 누구시지 아는 분이시죠 이거 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존경한다고 또 문미희님은 꿀디 좋은 정보가 있는 방송 감사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선생님 나오시니까 갑자기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고급진 방송이 된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늘 제가 할 땐 좀 뭔가 저렴한 느낌이었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고급진 대화 자 우리가 그 삶에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일터나 여러 주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대체한다 이거 문제다 앞으로 다 잘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AI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목소리 다 대체해버려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적응을 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예전에 했던 강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2016년도에 이제 햄버거 가게 같은 곳에 키오스크가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돕는 거였어요 점심때 너무 줄이 많으니까 일부는 좀 키오스크에서 하시고 맞아요 참기에는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키오스크만 있는 점포가 꽤 많이 생겼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이 있어도 저거로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쓰실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때는 나는 참 익숙하지 않아 손사를 치시고 그러면 사람이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qr코드부터 자동 입출해 해보셨기 때문에 그쯤은 할 수 있지로 바뀐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수용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효율화가 빨라져요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시면 그렇게 하면 영업을 못하는데 대부분 잘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알아서 세우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빠른 진화라는 게 다른 형태의 산업에서도 자동화를 촉발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철 티켓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앱으로 사시잖아요 저도 앱으로 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앱으로 다 사시면 창구에 가면 없어요 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앱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서부의 건맨처럼 한쪽이 총으로 무장하면 다른 쪽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티켓을 막 두 장 사세요 입으로 그다음에 친구랑 술자리 하다가 재밌잖아 그러면 이제 한 장 버리고 두 번째 거 타죠 마지막에 던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버리는 표가 하면 환불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건데 때에 따라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 기나게 만난 분이 있으면 그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나도 앱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계속 새로고침 누르면 계속 떠요 표가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가면 좀 뜨죠 더 뜨고 마지막에 가면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내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강요된 혁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하면 아예 거의 구할 수가 없죠 생활이 심하게 불편해지는 수준 예전에 되게 슬픈 게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이었나 고속철 티켓을 나이가 드신 분이 현찰 들고 막 울던 게 있었어요 못 사가지고 그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이었던 게 기억나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어느이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앱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훨씬 더 심하죠 심지어 길거리에 노점상도 이렇게 QR코드로 막 돈 지불하니까 그거 선생님 강의 때 들은 거였나 보다 거지들도 동양 그거로 맞아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진짜잖아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오리 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혁신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능화라고 해서 이런 AI 기술 자동화가 빨리 우리한테 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이가 드신 분을 젊은 분이 잘 돌봤죠 이유가 젊은 분의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예전 그렇지가 않고 나이 드신 분은 장수하시고 그만큼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화 고령화가 나선처럼 꼬이면 핵개인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는 그러면 다행히 노인 인구 많아지는 거는 그럼 AI나 이런 기술들로 좀 커버가 되는 우리가 많이 돕는 작업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돕겠죠 이미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병원 가실 때 매번 자손들이 가기 힘든데 자율주행 나오면 좀 편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아 그런 생각도 못했네 네 그러네 이게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오토파이럴 이런 게 지금 어설픈데 확실히 발달되면 타서 병원 이렇게 하면 병원으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회사마다 아주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반차를 쓰신대요 이유가 부모님 병원 모셔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건 서로 힘든 게 부모님도 부탁하기가 좀 미안하고 자손들도 그거 말고도 일이 많은데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 분들 우리 핵게인의 시대와 관련된 궁금증 또는 송기령 작가님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있으면 지금 바로 샵 203 짧은 거 55 긴 건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부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입니다 오늘은요 데이터 분석가이자 마인드마이너인 송기령 작가님 모시고 핵게인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또 문자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왔습니다 9740님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죠 그리고 유미기 형님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좀 나이 있으신 저보다 누님 형님들은 좀 많이 힘드시겠죠 저도 힘들어요 벌써? 그럼요 계속 바뀌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매번 이제 그 익숙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긴 나도 저는 항상 저는 저 지금도 게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최신분물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순간 이것까지 뭐가 나올 때 아 그것도 해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죠 세상에 모든 분야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내가 이 정도까지 다 했는데 이것도 또 그러니까 짜증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혜란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0년 살다 보니 개인이 더 중요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개성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걸 느껴요 너무 감사한 어떤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핵개인의 시대의 종점에 대해서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는 기간이 그만큼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더 본인 중심으로 사시면 더 훌륭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게 50년 살다 보니 반 남았다는 건 거의 이제 앞으로 100세 거의 살 테니까 그럼요 우리 저희 100세까지는 지금 기대할 만큼 계속 건강보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과학기술과 함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개인의 행복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럼요 그리고 2387님이 이거 본인이 읽어주시겠어요 송균형님은 트렌드를 앞서가는 분이니까요 최근에 가장 핫하게 보고 계신 트렌드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주식이라든가 뭔가를 노리고 전문가의 소개를 듣고자 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를 앞서게 한다는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흐름을 좀 보죠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의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혹시 유민상 씨 그 단어 아세요? 반공일 반공일? 반공일? 반공하는 날인가? 반공일은 뭐냐면 토요일이었어요 반만 일한다고 아 그렇지 예전 쓰던 말입니다 놀토 놀토 있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 아시면 내가 많으신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르셨죠 사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대략 연령대로는 40대 50대 이상 분들일 거예요 아마 40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일한다는 건 주 6일째였죠 그렇죠 그러면 휴일은 하루 정도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5일째면 평일날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루 줄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6일간 일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6시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네 자동화가 되면 더 갖게 되겠죠 오 효율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우린 뭐 할까요 놀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 뜰 거예요 아 콘텐트 사업 취향에 대한 부분들 애호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 뜰 겁니다 아 레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놀기거리 즐기거리 이런 거 처음에는 이제 노는데요 좀 있으면 조회를 갖게 돼요 조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미없는 걸 배워볼까 뭐 할까 뭐 꽃꽂이를 배워볼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서 본인의 본진을 찾고 거기서의 축적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커피숍을 차린다거나 뭐 조그맣게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조회가 있고 아 이분이 권해주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사업을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런 얘기는 듣겠죠 이제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저기 뭐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뭐 가수 그 한혜 씨가 와인 해갖고 이제 소물리 자격증까지 났는데 네네네 그런 게 약간 영화 시간 활용해서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가만히 있어 주식으로는 뭘로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알아서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자 어 요것도 마지막으로 이영래님 요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이든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몇 개 없는데 나이든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뭔지 궁금합니다 점점 오래 사는 세상 늦게까지 일해야 하니 이것도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좀 고민해야 될 게 나이 들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할머니가 환갑이세요 그러면 나이 많으시네 지금은 환갑 그러면 아니 환갑 잔치도 안 하죠 잔치도 안 해요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나이 들음에 대한 것들도 이게 주관적일 수 있고 그 합의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뒤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한다 했을 때 그 일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어디 들어가서 일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연령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기준이 좀 많이 강한 곳도 있고 구하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기회를 드는 곳도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해보시는 거 뭔가 작은 형태의 자기 사업을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더 커지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회가 더 나오겠으나 거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기반으로 작은 형태의 무엇인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보시면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 왔다고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동네면 오래 사셔서 친구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또래끼리 모여서 작은 거 하나 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끼리 조회가 같아야 돼요 전문성이 다른데 함께하면 그때는 기여가 아무래도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분쟁이 생기겠죠 친구가 나도 같은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한둘이서 전문성이 같을 때 그때부터는 의미가 같습니다 커피숍 하는 게 나도 좋아 그게 꿈이었어 해보면 할아버지의 커피숍 이런 거 잘 될 것 같거든 두 분 다 커피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제 조건은 맞아야 아직 쓸데없이 그냥 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안됩니다 그거 안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가봅니다 얘기가 끝없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팀장 직급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꽤 높다고 한다 이거는 왜 그런가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건데요 거의 큰 그런 조직들에서 팀장님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제일 높으세요 진짜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5시 6시쯤 됐을 때 어떤 임원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 이거 내일까지 되죠 그리고 가세요 팀장님이면 그러고서 밑에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6시가 되면 아 퇴근했잖아 네 이미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동거리는 거예요 어 난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함께 할 동료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꾀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대리님 아직 멀리 안 가셨죠 요즘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는 3번 이상 못 쓰는 카드예요 한 번 2번은 가능할 수도 있죠 3번 되면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다음에 저도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같이 네 하고 달려오는 시대가 아니죠 절대 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의 규정이 예전보다 엄격하고 그만큼 전역인 사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사수없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혼자 이걸 하고 계신 중이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은 이거예요 임원이 그 시간에 그 일을 그렇게 급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걸 바꿔야 됩니다 본인도 밑에 어떻게 보면 부하시군요 안 되죠 안 되죠 이제 요즘은 상사부하라는 말도 안 쓰고 동료니까 무리한 부탁은 안 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조직이다 보니까 책임 있는 분한테 더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팀장님이 혼자서 이거를 하시면서 AI나 각종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거기에 기술력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협업해왔고 협업이 어느 정도의 기준과 혹은 사회적 형태의 규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때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만큼 우리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약간 이거는 과도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과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스트레스가 좀 높고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이제 같이 갈 때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미리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풀다 보면 각자의 기술과 전문성이 올라갈 거니까 효율화시켜서 업무 시간 이내에 끝내게 되겠죠 결국 그리고 또 이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다들 그런 거 쓸 테니까 발전하겠고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 그걸로 해 하면 그거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채용 문화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야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라고 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썼던 책에 챕터 3장의 그런 주제이자 제목이에요 정말 책이 괜찮겠군요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선명하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타일러인트 애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인재 영입이라는 키워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크루트 팀이라고 하는 채용이 지금 줄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세밀하게 특정 역량을 가지신 분을 모셔오고 싶어하지 예전처럼 적당한 그런 조회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육해서 하는 식으로는 이제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공채보단 특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수시채용이죠 수시로 그냥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걸 자동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맞네 사무직 당연하게 서류 정략 이런 것들은 그렇죠 프로세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전표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기로 돼 있고 복잡합니다 그럼 그거를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20개 할걸요? 그럼 그다음에 나오는 거 있어요 일찍 오면 안 돼요? 22개 일찍 와서 22개? 좀 더 하라고? 늦게 가면 안 돼요? 25개 그다음에 매일 연습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개 30개 되지 이런 분들은 우리는 보통 생활의 달인이라 불러요 그렇죠 눈감고에 막 이런 분들 저기 뭐야 은행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지폐 잡기만 해도 얼마인 줄 알고 그렇죠 바로 하는 거 달인이죠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세요? 전표 입력이요 그걸 왜 하세요? 자동화시키지 뭐 스캐너로 읽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캐릭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AI로 하고 그다음에 대사시켜가지고 거기는 오류를 줄이고 이러면 자동화시키면 하루에 3천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3천 개는 달인 100명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100배 일을 할 수 있으면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마나 엄청나게 큰 효율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일을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없애는 게 될 거예요 아예 그렇지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바보같은 그런 걸 뭐하러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일을 없애는 게 효율이다 그랬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면 투입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자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 효율이 극대화라는 건 단순히 사람의 힘을 안 들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주문량이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춤을 춰요 환율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 재료를 미리 사와야 돼요 선물 투자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매니저님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3주 후요 그러면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빨리빨리 프로세서 시켜서 지금 답을 내고 결정을 우리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 경쟁사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딜레이가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약화나와서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 프로세스는 자동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솔직히 어르신들이나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주 며칠 줄이자는 얘기 나오고 뭐 자꾸 이렇게 뭐가 대체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럼 일은 누가 해 손은 누가 키워 이런 느낌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것도 옛날 얘기인 게 그렇게 다 자동화되고 있는데 바보같이 일수도 다 늘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생활이 달라졌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이유는 우리만 그렇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가져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늦게 하면 다른 분들이 가져가버리시니까 기회가 남지가 않아요 국제적인 자원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도 먼저 사오면 싸게 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효율화시키면 그럼 우리는 일을 안 할 거냐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매일같이 전표를 막 참여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차 한잔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사회에 좀 더 기여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더 숙고하게 될 거예요 뭐 심리적인 거라든가 AI 갈 수 없는 그렇죠 더 고차원적인 부가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손발이 바빠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주판 두드리고 있고 옛날에 이렇게 계산기 엄청 빨리 두드리고 옛날에 기술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하네 핵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핵 개인의 시대에 가족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번에 책에서 썼던 내용 중에서 좀 아픈 내용이 뭐였냐면 효도가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 이슈인데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사는 축복을 가졌고 그다음에 자손의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이런 식이었죠 6남매가 4남매를 낳았고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했고 노인이 계시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10시 일반으로 많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숫자는 많고 젊은 분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만 챙기면 본인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시스템이나 제도나 연금이나 로봇이나 이렇게 돕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에서 간은 있지만 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족은 무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더 독립적으로 본인의 삶을 잘 챙기고 본인이 잘 산 다음에 다른 분들도 챙기는 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거라서요 그래서 나이 들음의 미래가 이제는 스스로 케어하는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스스로 케어하는 것도 그거는 좋긴 한데 또 문자가 와 있는 게 032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딩크족 부부로 살고 있는데요 자녀가 없다 보니 한 번씩 노후가 걱정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라고 저도 이런 걱정을 좀 그렇죠 누구나 다 걱정해요 자손이 있는 분들도 그분들의 자손 삶도 소중한데 내가 계속 이렇게 의지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더 많이 건강 챙기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사이에 연대를 더 키우고 사회적인 형태의 본인의 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서요 아유 선생님은 자손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잘 케어할 것 같으세요 뭐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안 뜯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잘 사는 게 각자 소중한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제도나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정립하자는 내용들을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국민연금 합의로 가는군요 여러 가지 방편이겠죠 기승전자 쪽으로 갔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진짜 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핵 개인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뭐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그중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왔었나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귀속감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은 무조건들 같이 보는 거고 사람들도 많고 복작복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도 언제나 함께 뭘 하는 거고 회식도 같이 가고 동호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본인의 삶을 좀 더 우선시하고 만남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처럼 계속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대에 대한 존중이 더 요구돼요 이유가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지 선배지 당신은 늦게 들어왔지 후배지 평생 같이 갈 거지 그러니까 말도 놓고 편하게 지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지금 만났지만 소중하지만 이 관계는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존중이 있어야지만 상대에서부터 거기에 따라 마땅한 응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의 예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옛날 생각 갖고 있다가 말이야 라떼는 하면서 자네가 뭘 알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이 군기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형태의 혐오가 보이잖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그 집단이 항구적이고 상하관계가 있지 않고 다 수평적이고 평등하다는 식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후배들한테 지금은 선배는 오히려 만만합니다 선배가 어쨌건데 나한테 그런데 후배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나 얘가 어디 가서 저 선배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후배가 그만큼의 세대가 바뀌면서 예전에 우리의 카르마가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진짜 진짜 잘하셨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이런 게 변하는 거 아니냐 다 두려워요 이유가 변화는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못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적응할 때까지 에너지가 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두려운 거 아니다 다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자 그도 두렵고 나도 두렵죠 그랬을 때 대를 세우면 둘 다 영원히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렇지가 않고 두렵겠구나 나도 두려우니까 친절할까 그럼 그때부터 호의가 삭태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대가 아름답게 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AI 세상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책 제목이 시대의 본데요 장마철에 비 온다고 하면 야속하잖아요 그래도 비가 오면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시대가 야속하지만 AI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뭐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아닌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비 준비하시는 것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버스 안내양 같은 거군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좋습니다 저희는 바로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출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도 궁금한 거 물어보셨어요 김성민님이 이건 궁금한 건 아니네요 와 배고픈 라디오 맨날 음식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지식시탐구하는 거 많네요 오늘 유용하고 좋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한 마디 해주셨어요 우리 식탐도 있고 지식탐구도 있어요 황만홍님이 저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좀 우울증이 왔어요 이제 출근할 수 없다는 것에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송기룡님 얘기 들으니까 좀 힘이 납니다 다시 도전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약간 이거 다시 도전하면 언제든지 그럼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우리 백색 압니다 자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노래를 또 마지막 거를 직접 고러오셨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이거 처음에 제가 골랐던 노래는 DJ 사브리나 DJ의 Will You Be Mine 이었어요 전혀 모르겠군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라이킹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던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전자양의 던전2에요 오우 좀 생소하네요 네 전자양님이 그러니까 그 인디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뮤지션인데요 이분이 핵게인이에요 이유가 작사 작곡 연주 노래 믹싱까지 혼자 다 하시거든요 어우 이건 돈을 천천히 저 혼자 먹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굉장히 아티스틱한 부분들을 이렇게 작품을 내시는데 요즘 안 내세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야 우리 전자양님의 송기룡님께서 앨범 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기룡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한 번 더 다시 나와요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래 전자양의 던전2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들이 나는 너무 좋아 다 세고 어두운 색만 남아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